오늘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첫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미싱 발판 고정대예요. 지금 제가 축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축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제가 가정용 미싱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판이 도망다니기 때문에 잘 못 써요. 그래서 찾아낸 게 발판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찾은 거예요. 고정대를 찾았는데 끝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쇠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이 있어요. 그래서 바닥에다 놓으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좋아요.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높이 조절이 돼요. 잠깐 다리가 짧으시거나 다리가 너무 긴 사람들은 높이 조절을 해서 미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발판을 밟아서 미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. 그 다음에 미싱 발판을 위에다 붙이기 위해서 찍찍이를 제가 드릴 거예요. 찍찍이를 하나 이쪽에다가 거칠은 쪽을 여기 쇠 발판에다가 그 다음에 미싱 발판 안에다가는 부드러운 쪽을 이렇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붙일 때는 끝부분에다 붙여 주셔야지 밑에 쪽으로 다리가 잘 올라가서 편하게끔 밟을 수가 있어요. 찍찍이를 딱 붙여 주시면 내가 필요할 때는 붙여서 쓰고 안 필요하면 빼서 쓰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찍찍이가 좀 약하게 붙기 때문에 좀 본드 같은 거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. 실 먼지 커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. 양파만 같죠. 아니면 계란 이렇게 넣는 거. 저도 이게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몰랐어요. 이거 도대체 뭐에 쓰지? 이렇게 쭉 당기면 머리에다가 가발 쓰기 전에 머리에다가 쓰는 건가? 라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제가 추측을 하다가 아 이게 바로 이거였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을 그냥 놔두면 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끼더라고요. 그럴 때 끝부분을 똑 잘라 주세요. 그 다음에 실을 한 가닥 뽑아 가지고 이게 뽑는 건 아니죠. 실을 하나 있는 거를 하나 쭉 빼세요. 그리고 그 아까 똑 잘라낸 구멍으로 실을 쭉 빼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실을 전체적으로 커버를 덮어 버리세요. 자 이렇게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실이 한 줄 나와 있잖아요. 이러면 먼지가 껴도 그 막만 빼면 되더라고요.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무엇을 쓰는 물건인 거는 보빈잡이에요. 여러분들이 미싱을 할 때 미실을 감아 놓고 미싱이 다 끝났어요. 그 다음에는 북집 따로 실 따로 놓잖아요. 그럼 나중에 이게 또 감아야 돼요. 그 밑에 북실을 뭘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. 찾기가 너무 편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무엇을 쓰는 물건인 거는 북집 핀이에요. 우리가 북집을 이렇게 놓으면 실들이 또 북집이 지저분하게끔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. 이럴 때 북집 핀을 실을 다 이렇게 튼튼하게 감은 다음에 끝부분에 실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꼽아 주는 거예요. 북집 핀. 굉장히 편해요. 일단 편한 것보다도 지저분해지지가 않아요. 북집 실이 지저분해지지 않기 위해서 북집 핀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너무 잘 지었는데 실목도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실들이 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들이 끝부분이 계속 풀려서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이럴 때 이거 실 목도리를 하나 감아 주시잖아요. 굉장히 편해요. 편한 것보다도 진짜 깨끗해요. 이 실들이 너무 막 주렁주렁 안 달려가지고 굉장히 편하게끔 사용할 수가 있는 물건이에요.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공옥용 북집이에요. 북집을 소개시켜 줄게 뭐가 있어요. 저도 몰랐어요. 그런데 이 북집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옥용 북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북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쇠 같은 철판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. 저도 잘 몰랐는데 미싱 곤치는 분이 오셔서 특히나 사절미싱에는 꼭 이 철판이 들어가 있는 걸 써야지 실이 잘 안 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무엇에서 쓰는 물건은 실 스프레이예요. 얘는 지금 제가 단추구멍 하는데 가서 본 건데 단추구멍 짐에서 폴리실 같은 데다가 이걸 뿌려 주더라고요. 그러면 실이 잘 안 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